전단에만 5판이 없었는데요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고 있습니다. 우리 한세 프로가 어디에 나가 있는지 한세 프로에서 나아도 있죠 네 저는 지금 11번 온 마지막 조와 함께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피샷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피샷 위치에서 방금 1호소를 내려왔지만 바로 비닐을 해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깨달아도 많이 흔들려고요 바지앞에 바지앞에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 바지앞에 볶아져서 많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지앞에 바람이 많이 흔들려고요 바지앞에 바지앞을 주사해서 바지앞에 바람이 많이 흔들려고요 바지앞으로 바지앞에 바람이 많이 흔들려지지 않았습니다